2023년 7월 12일 수요일 현지시각 오전 11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기 보이는 것처럼 시대, 시대, 시대가 아닙니다. 트리키의 남부 에게이란 고대 로마 도시고요. 중세 로마 도시고 잠시 더워서 멍멍이와 함께 이 자리 이 자리 시원한 지중해 바다 바람 맞으며 그늘에서 산뜻한 지중해 바람으로 땀 좀 말리고 시원해요. 그늘에 있으면 좀 쉬었다가 갑니다. 저기는 해변 저 해변 네 저 해변 눈에 있군요. 눈에 익어요. 많이 익습니다. 눈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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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변 해변 해수욕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물이 너무 맑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이렇게 보면 해수욕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길 정도 쭉 해변 따라가며 바로 앞에 또 이런 전경이 펼치지죠. 이런 서쪽으로 가고싶겠는데요. 이런 거 보면서 이 맑은 물에서 첨벙첨벙하면 정말 덥거든요. 쨽하니 덥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잘 보이지 않던 거의 만날 일이 없었던 한국인 단체 관광객 패키지 관광객들도 같이 한 무리 많지는 않은데 지나쳤구요. 이 뒤편으로 가면 예전에 지나쳐 보았었던 루트는 거의 다음바퀴 도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변쪽 아, 여기의 풍광이 가히 장관입니다. 여기 위치는 나르비치군요. 나르비치3 해변은 낮시간이 제 맛이죠. 내려가는 길이 여기 있었군요. 따로 내려가진 않겠습니다. 나르비치3 내려가는 길이 많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 다 관광지로 다 개발이 되어서 그때 왔을 땐 여기서 결혼식 웨딩사진 찍는 사람도 있었어요. 현지인 그 히잡 드레스 이쁘더라고 요번에도 봤지만 그때도 신선해서 처음 봤었거든요. 사진 한번 찍고 싶었는데 못찍고 그냥 인사만 하고 전화갔던게 아쉬웠던 기억 납니다. 하 네 이쯤에서 이제 가는길 돌아간 그때 마지막 저 해변에 현지 마을 뒤편 까지 차 몰고가서 그랬던 그게 못찾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철수 리트리트 리트리트 합니다. 어 노바몰 노바몰로 가려고 합니다. 노바몰 스타벅스가 있는 노바몰 예 치인점인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조금 쉬고 밤에 다시 올랍니다. 거기서 여기도 4km 지점 네 제일 가까워요. 오 좋다 밤에 여기 와서 자고 싶은데 오 진짜 여기 자고 싶다 바다 보면서 어 오 애기 아 아빠가 그네 태웁니다. 엄청 장난 아기인데 네 네 4km 지면 노바몰 네 스타벅스가서 땀 좀 말리고 충전하고 그리고 몰에서 밥도 좀 먹구요 4km 10분 거리입니다. 차 있으니까 좋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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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